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떨리네요 드라마를 되게 연달아서 하게 됐는데요 이번 역할은 또 다른 변신을 할 수 있게 돼서 많은 의미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역할에 충실하느라고 캐릭터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뚱뚱한 거 보셨죠? 워낙 그 뚱뚱한 게 워낙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뭐 1회에서 거의 다 보여드릴 거 같고요 그래서 거두 캐릭터는요 되게 순진무구한 그런 친구인데 재걸집 아들이면서 순진하다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반항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또 강제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변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고요 그런 또 이제 돌아와서의 순금이 그 저기 친모가 된 순금이와의 어떤 로맨스가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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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